7번째 개인전을 여는 최안규 작가입니다. 이번 전시의 타이틀은 3cm 세상을 보다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기획하게 됐는데요. 그 3cm는 지금 이 오브제로 붙이는 모양의 지름이 3cm예요. 3cm고 이 작업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디자인해서 셸 몰드라고 해서 그 기법을 사용해서 제가 제작을 하면서 직접 색을 입히고 하나하나씩 캠퍼스에 붙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. 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계 맺기를 생각을 해서 작업을 진행했고요. 화려하고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 안에 있는 깊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화려하고 멋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변의 질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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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